오늘은 리뷰가 아니라 간단한 거 한번 갑시다 온라인, 작업, 작업 플레이, 락스타 생성 자 여기 보시면은 스피드 호성대라고 있습니다 참고로 지금 3배 이벤트 중이에요 돈 많이 벌 수 있겠죠? 어 일단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르면은 하면서 배우는 거죠 공격팀 4명, 수비팀 3명, 도망자 1명 그냥 막으면 되는 거죠 여기서 때려 박아! 때려 박아! 못 가게 막는 거야 나이스! 자 이 사람만 막으면 되는 거죠 박아 박아! 나이스! 자자자자 못 움직이게 하겠습니다 멈추라고! 아하! 자 나이스! 자 멈추게 했어요 여기서 이제 버텨! 버텨! 버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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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텨! 나이스! 자 이긴 건가요? 오케이 어떻게 하는지 알았어 이제 자 이번에는 제가 도망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저를 잘 지켜주셔야 됩니다 한번 달려볼게요 가자! 나를 따라오면 안 된다 얘들아 오호! 오우야! 조심조심 자자자자자자자자 큰일날뻔 했네 나이스 샷! 자 우리팀이 저를 잘 막아주고 있어요 멀리 가도록 하겠습니다 뒤에 한번 볼까요? 어 위험하네 상당히 자자자자자자자 자 브레이크! 오! 안 된다 망했다! 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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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도망했다 안 망했다 도망가 나이스 샷! 와 큰일날뻔 했어요 아 진짜 10년 감수를 또 하는구만 도망가야지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자 밀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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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넌 날 이길 수 없어 덩치 차이가 난다고 자 이쪽으로 자 저는 지금 데미지를 받지 않았습니다 나이스 샷 순조롭게 다 왔어요 저기 앞에까지 가면 골인 자 내리막길에서 가속도를 받아서 쌩쌩 다니도록 하겠습니다 쌩쌩 쌩쌩 나이스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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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이거는 뭐 저한테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가보도록 할게요 오케이 자 자자자자 박치기 나이스 저는 이 사람을 힘들게 할겁니다 앞에가서 급브레이크 어허어 자 앞에가서 급브레이크 나이스 죄송합니다 아 이거 매너 해야되는데 지지 포기하지마세요 아직 포기할때가 아니야 자 포기하시면 안됩니다 안돼 와 32,000달러? 여러분들 제가 한 5분밖에 안한거 같은데 벌써 3만달러 벌었어요 다음판 빠르게 갑시다 스피드 5성대 흰색차 이것도 뭐야 자 준비 갑시다 저기 앞에 흰색차가 슬슬 보이고 있어요 그렇다면은 교통사고를 느끼거라 지금 적팀이 아주 쌩쌩 달리고 있어요 이거 잘못하면은 질 수 있을거 같습니다 진심으로 해야될거 같아요 저기 앞에 흰차 이거 막아야죠 박치기 자 지금 많이 놀랐을겁니다 막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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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앞에가서 어허어 막아야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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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돼 안돼 어디까지 가는거야 저거 이쪽으로 아 졌다 지지 자 이번에는 제가 도방자의 입장이에요 달려보도록 할게요 최저속도 아래에서 너무 오래 머물면 폭탄이 터집니다 아하 이런거구만 알았어 알았어 뭐야 쫓아온다 쫓아온다 하지만 저를 막을 수는 없을거에요 혼자 힘으로는 저를 막을 수가 없습니다 비키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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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제 갈길을 갈겁니다 나이스샷 제꼈고 비키세요 비키세요 나이스 적팀이 저를 아무리 때려박아도 저는 밀리지 않습니다 적어도 2명 이상은 와야 저를 막을 수 있을거에요 자 뒤쪽에 지금 적들이 쫓아오고 있고 우리팀은 저 멀리 있어요 하지만 그래도 특별히 방해는 받지않고 있는데 나 혼자서 못달리는구나 그래 달려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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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번에는 다른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피드 5성대를 연속 두번 하니까 질릴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거 할거에요 자 여기 보시면은 스톡파일이라고 있거든요 이게 굉장히 재밌어 보입니다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핑크팀 그린팀 오렌지팀 퍼플팀 한명이야? 오호 핑크헌터 자 깃발을 획득하라고 하는데요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뭐야 뭐야 싸우는거야? 싸우는거야? 자 여기서 깃발 깃발 나이스 아마 여길겁니다 여기서 여기 나이스 자 깃발을 전달했습니다 저 패는건 또 뭐야 여러분들 미사일이 다연발 미사일밖에 없습니다 유도미사일은 없어요 자 여기 안에다가 깃발을 가져다 넣어야죠 넌 여길 왜 또 왔어 안돼 여러분들 강탈당합니다 강탈당해요 안돼 안돼 바이바이 자 어떻게 한지 알았습니다 저도 이제 약탈을 하러 가겠습니다 여기 팀에 지금 진짜 많이 깃발을 모아놨거든요 그렇다면 뺏으러 가야지 여기 아주 비패요 비패 자 뺏어갑니다 뺏어갑니다 잘 가져갑니다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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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차피 너희들은 날 맞추지 못해 나도 너희들을 맞추지 못하고 이게 남은 시간동안 그냥 최대한 많이 날라야되는거 같아요 다른거 할 필요 없이 그냥 어차피 공격해도 못잡아 내꺼 자 돌아가겠습니다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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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험하다 위험하다 진짜 큰일날뻔했어요 방금 짠 안돼 자 프로펠러가 날아갔습니다 아아 나 진짜 자 다시 갑시다 이번에는 팀 8명이 꽉 찼어요 2대2 2대2 가자 날 쫓아오지마 위험하니까 어어 와와 와하 정말 무서웠어요 방금 하나 넣어주고 자 아이 그걸 여기다 놓쳐보자 또 가져가면 어떡하니 어 아이 방금 가져왔는데 이걸 가져갔습니다 나이스 샷 자 이거 먹어야죠 아이템 나이스 안 와 아직 늦지 않았어요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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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아야돼 예예 막아야돼 나이스 잘 막았습니다 예 주황팀이 진짜 잘합니다 이거 나머지 세 팀이 힘을 합쳐서 주황팀을 다구려야 할 판이에요 자 저기 버려진거 버려진거 깃발 가져오겠습니다 인간적으로 꼴찌는 하지 말자 아하 아까도 본 장면인데 이거 자 깃발 하나 먹었죠 아니 살 수 있어 살 수 있어 살 수 있어 살 수 있어 살 수 있다고 살 수 있어 자 적팀 기질을 조심스럽게 빠져나가야돼요 아니 아하 어차피 공중에 있으면 웬만하면 안맞는데 그걸 맞히네 아니 자 넣고 막아야죠 막아야돼요 막아야돼요 막아야돼 예 으어 나이스 어어 아이 또 한 개 남았네 난 주황팀만 노린다 자 이쪽으로 아니 거지 그 애껀데 그래 너 가져가 와 제발 그 내꺼야 자 이거 먹고 돌아갑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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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나이 나이스 난 지금 니 집을 털고 오고 있단다 럭샷 자 이거 내꺼야 내꺼라고 내꺼라고 내껄 줘 안주면 널 폭파시킬거다 나이스 아 졌다 자 한판만 더 해봅시다 이번에는 파이로로 할거에요 오케이 자 미사일도 되고 머신건도 달려있습니다 나이스 샷 그렇다면 좋지 뭐 자 돌아가자 난 초록팀이에요 초록팀 플레이어 와 와하 와하 미쳤다 아 자 저기 앞에 발사 발사 그리고 이거 먹어주고 돌아가 자 돌아가야죠 이제 우리팀으로 다시 돌아가 3대2 플레이어 발사 발사 자 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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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플레이어 플레이어 자 이거 뺏어서 자 울팀으로 돌아갑시다 초록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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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뒤에 아무것도 안따라오죠 어 따라온다 플레이어 자 그래도 기지에다가 이건 넣어야되는데 자 여기다가 하나 넣고 자 이분의 주황색 팀으로 갑니다 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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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거 하나 먹어야죠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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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고 다시 돌아가 플레이어 꼭 잡아야돼 나이스 나이스 너도 꼭 잡고 말것이다 제발 나이스 앗 자 오렌지 팀 축하드립니다 오늘 재밌었어요